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솔직히 뭐 할게 없었어요 루루왕지 상륙작전 진짜 이거 많은 영화를 보셔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시면 엄청 감탄할 거에요 와 일단 얘기를 들어야겠죠 과왕 교차점이 여기있죠 101부대 도로를 해설하라고 비컨을 마치고 도로를 해볼게 위험을 지켜야겠다 이거 어떻게 기억해 사진이다. 진짜 그거죠? 와... 이렇게 싸우는 거야? 음... 1944년 6월 5일 18시네요. 18시 약 3시간 후면 나는 노르망디에 있게 된다. 부대의 패스파인더로서 나는 주력부대로다 보다 먼저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. 패스파인더의 임무는 미리 착륙을 해서 착륙지점에 뭐야... 뭐 설치하나 본데요? 이것을 설치해서 나머지 부대원들의 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. 작전참모부는 이른 새벽에 공수부대를 가장 먼저 투하시켜서 유타해변에 대한 독일군들의 우회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. 동에 뜨면 이 작전의 주력부대가 해안에 상륙할 것이다. 수주간 이번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몇 명이야? 천만, 십만... 17만 5천명의 병사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작전지역의 지연과 작전계획만을 숙지하며 지내왔다. 우리 모두는 어서 빨리 프랑스 땅을 밟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몇 시간 전에 아이젠 하위 장군이 우리를 방문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독일 군들은 우리의 깜짝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가볼까요 이제 상륙을 한거죠 제가 이제 저기로 해야되네 히스 병장이랑 접착을 해야돼 음 이제 별명으로 가면 되요 뭐 있지 않았어요? 쏠까요? 우리 총살이 들으면 다 와야되는데 이게 두용하네 기지마 아직 뛰는거 없나? 오 죽었어 누가 죽였어 우리 동료를 불쌍해 이거 싸겠다 군장 무슨 유더기 오 콜트도 있네 어 소리 들린다 소리가 들려요 수류탄 죽일까? 멀리서 나를 응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됐어 죽었나? 어 죽었구나. 어 깜짝 놀랐네. 아 이것도 없네. 뭐 카고파리다. 카고팔 쏴야지. 부숴버릴까? 부숴버릴까? 음 이거 설치하면 되겠다. 오케이 설치했어요. 이제 여기로 오겠죠? 팀들이 뭐야 뭐야 아 전쟁인가 전쟁? 전쟁 났다는거겠죠? 오케이 다왔다. 동력 왔다 동력 어 반갑다. 반가워요. 이거 한찍 왔다. 아 누워? 오케이 다이스. 우와 끝. 오케이 샷. 다음. 나무 쩌있다. 아 없었다. 안쪽 왔어. 안쪽 왔어. 안쪽 없나? 저쪽에 있는거? 가있다. 아들. 흑적을 엄청 하고있어 지금. 흑적을. 같이야 제군들. 자 하나 둘 셋 고고고고. 군대. 동력 왔다. 사. 어이구 어이구 저거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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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일단 나와. 소리야. 오! 홀. 홀 이거 어떡해? 제가 재경리를 없앴어요. 살았다 살았다. 고 고 고 고 간다 간다 됐다 가셨겠죠 아셨고 뭐야 너 부디였어? 뭐야? 소스 아니야? 여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죽어 이제 없죠? 내려와 있다 아 저기로 가는건데? 길을 잘못들었는데 지금? 아 여기 못나가네 고고고고 우와 숨어있네 오 그렇게 길이 좁아 오! 오! 고맙습니다.